제천 청풍호에 있는 밥상위의 보약 한첩 농가맞집에 와봤습니다. 여기도 1인분을 안팔아서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. 밥상위의 보약 한첩 여기 밥보정식 먹으러 왔습니다. 떡갈비가 나오고 농가맞집이라고 꽤 유명한가봐요. 시간이 좀 걸린대는데? 맛있대요. 맛있대요. 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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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교연이가 이제 계란이 꼈나보네? 응? 장교연이가 꼈나보네? 계란이? 응. 좀 커져봐. 밥보정식. 떡갈비 포함된 정식이에요. 15,000원. 2인분 이상을 지켜야 된다는게 좀 안 아쉽죠? 아, 기태 씨. 아니, 기태는 너 훌륭히 머리 다 나네. 소재로 пром'' 김밥거리, 떡갈비. 두릅장. 배추가 더 많이 보이는데? 깨끗하게 클리어